안녕하십니까 개혁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안철수의 변화 어디로 어디까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의 몇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정치가 새정당을 추진하는 쪽으로 급속히 진전이 되면서 새정치라는 추상성이 하나의 정당으로 구체성을 띈 그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새정치에 관한 내용은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정치에 대한 내용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의 새정당 추진으로 지금 관심이 크게 옮아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는 선거용 정당 안 만든다 100년 정당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선거 전에 신당 창당을 만들겠다 하면서 창당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왜 당을 천천히 순서대로 만들기로 했다가 갑자기 당을 먼저 만들기로 했는지 왜 당을 만들고 나서 선거에 참여하기로 했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고 어떤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신당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신당 주변에 많이 모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더 대기상태로 둘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정 때문에 먼저 선거를 치르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당을 만들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당처의 입장을 포기하고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안철수 의원님이 말하는 새 정치의 변화 과정에 일치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을 만든다면 순서는 당의 정체성 즉 당의 이념이 뭐고 노선이 뭐고 정책이 어떤지 이것을 바로 정립하고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맞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로 당을 만들어서 그 이념과 노선 그 정책을 가지고 선거에 나가서 심판을 받고 선택을 받는 게 당을 만들어가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서를 바꾸게 됐습니다 정체성이 아직 정립되지도 않은 정당인데 사람을 먼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은 사람들이 대표가 돼가지고 신당이 대표가 돼서 선거에서 나가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을 모은다는데 사람을 모으는 근거라 그럴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모으는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정당의 이념과 노선 가치가 있어야 그 뜻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게 그게 정당의 원래 의미에 합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사람부터 먼저 모으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내세울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고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모인다는 인물들을 보면 특별히 모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무색 무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주당보다는 약간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 정치라는 것도 잘 살펴보면 말하자면 정치의 방법론입니다 정치의 내용 핵심이라기보다는 정치의 방법론 정치의 방법을 약간 바꾸는 거다 막말하지 않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한다 무인형과 무노선의 정치 원검파 이렇게 갈등을 다루고 하는 데 있어서의 정치적 행태를 바꾸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새 정치인데 이것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정치의 일부고 말하자면 새 정치의 여전히 일부에 아직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의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정당이 지금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당이 집권하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걸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당을 먼저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새 정치가 뭔지를 따지기 이전에 정치의 과정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치가 정치의 행태를 몇 가지 고치는 게 그 정도가 새 정치라면 정치의 문제에 굉장히 비본질적인 문제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치의 부정적 영향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치개혁 논의인데요 민주당에서 안철수 신당이 등장하니까 안철수 신당과 혁신경쟁 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같은 내용도 있고요 의원들이 부패행위나 비윤리행위 이런 거 있을 때 봐주지 않는 특권을 없애고 제재를 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국민 소환제 같은 내용 그리고 이번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불거지는 것이 과거에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했다가 지금 안죽히고 있는 것들을 다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선 때 공약했던 국회의원 세비 30% 감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반정치 반정치 포퓰리즘 정치를 오히려 부정을 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 개혁 논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결과고 이게 아직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촉구하는 정치 개혁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국회의원 권한을 줄이는 이런 개혁이 바람직한가 이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정권의 남용을 막자면 국회의원의 권한이 강해져서 충분히 강해서 행정부의 권력 남용과 행정부의 무분별한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폭주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그걸 견제해야 될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쪽으로만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정권 관료 재벌들 막강한 힘 누가 통제할 것이며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인다면 이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라는 것도 이미 지방자치에서 주민소환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이걸 해봤는데요 전부 국민소환을 한다고 주민이 소환한다고 했지만 그 소환 조건이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3분의 1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이미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게 드러났는데 단지 정치개혁은 정치인을 견제하고 정치인을 통제하는 거라는 이런 정치개혁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부각시키기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의 또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절대 안 하겠다는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과 연대를 안 한다는 논리는 나름의 새 정치 한다는 안철수 의원의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 정치 하는 신당은 민주당과 같은 야당이 아니다 기성 정치와도 전혀 다르고 기성 야당과도 전혀 다른 당이고 우린 야당도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과는 협력할 대상이 아니라 부정 민주당은 부정의 대상 혁신의 대상 우리는 민주당과 같은 편이 아니다 민주당은 구정치의 일부고 우리는 구정치를 반대하는 새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고 이 선을 그은 전제하에서 민주당과 연대할 수 없다 논리는 아주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면 선거에서 민주당과 단일화하라 민주당과 연대하라는 여론의 압력을 막아낼 논리도 있고 근거도 있고 나름의 방어막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선거에서 신당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전부 다 내서 주요 3당이 경쟁을 하고 그 결과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이겼다 해도 논리적으로 신당은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었다 원래 누구 편도 아니었다 구정치를 진판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고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했다 그러면 민주당 구정치이기 때문에 민주당 패배한 것은 우리의 목적의 일부를 달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어쨌든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거연대를 안한다고 한다면 신당은 야당이 아니다 야당과 다르다 이걸 확실히 보여줘야 그 입장을 당일화나 연대를 안하는 정당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에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연대론에 대한 신당의 입장이 경우에 따라서 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신당의 정체성이 역시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 이 사이 전략을 택함으로써 정당의 특별한 색깔이나 노선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으로부터 등거리 두기 전략입니다 두 당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이 전략이 갖고 있는 문제는 두 당을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두 당의 대안으로 신당이 존재한다는 걸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집권세력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에 맞서고 있습니다 맞서고 있는 민주당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새누리당을 공격하게 되면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민주당과 동일시대고 기존 야당과 같은 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위전략 두 당으로부터 모두 거리를 두고 두 당을 모두 같은 세력으로 치부하는 이 전략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신당은 새누리당도 제대로 비판을 못하고 민주당도 제대로 비판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 누구도 제재로 견제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런 신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당 스스로 위치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도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기성정치 기성정치를 대체한다는 신당이 내세우는 담론들과 달리 실제로 하는 것은 야권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게 주요 전략입니다 야권의 심장부 즉 호남 공약이 신당의 전략이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신당이 야권 세력이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행동이나 다름없습니다 호남의 선택이라는 반세누리당을 누가 잘할 것인가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기준의 선택받기 위해서 호남의 신당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 반세누리당 즉 야당이 된다 야당이다 라는 걸 스스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신당이 야당의 일부 야권의 일부 야당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당이 야당이 된 한에 있어서는 야권연대 요구가 없을 수가 없고 야권연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연대 해야 된다는 여론을 피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대 없다는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연대 할 수도 있다 라고 현실적인 이유로 바꾸게 됨으로써 신당이 갖고 있는 기존의 나름의 논리라고 할까요 이것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몸은 이미 야당으로 발을 다 들여놓고 있는데 머리는 여야를 넘나두는 구정치에 맞선 세정치다 우리는 여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는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서로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로 놀면서도 결국은 점차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야당 쪽이다 그것도 더 보수적인 야당 여당 같은 야당의 길로 서서히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점차 띄고 있습니다 만약 신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여야 등거리 전략이 아니라 그냥 야당이다 그런데 기존 야당 민주당을 완전히 대체하는 야당이 되겠다 내세웠다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편한 입장이 되었을 겁니다 야당이 돼 지금과 같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쇄신하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과 변화 직권의 대안을 갖고 있는 야당으로 태어나겠다 민주당을 대체하는 당이 되겠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새누리당 정권의 폭주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되지 못하고 있고 혁신하지 못하는 민주당도 강력하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의 전략 때문에 새누리당도 제대로 공격 못하고 민주당도 제대로 비판 못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는 야당이 돼 민주당을 대체하는 야당이라고 한다면 집권당의 폭주와 제대로 똑바로 수지 못하는 야당을 다 강력히 비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더 인상적이고 더 강렬한 신당의 이미지 더 분명한 신당의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연대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연대로부터 발을 띈 게 아니라 연대 쪽에 한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민주당과의 관계는 협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만한 관계가 아닙니다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라 해도 연대 단일화는 굉장히 힘들고 갈등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비협력적인 관계에서 연대를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갈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을 상당히 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목격했듯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연대 단일화 가정이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당은 민주당 지지표를 모으면서 민주당과 대립하는 이런 복합적인 복잡한 상황입니다 좀 단순하고 나쁜 의미로 말한다면 과거의 개혁단 국민참여당과 같은 위치 아주 불리하고 문제있는 위치로 전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신당이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혹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라는 현실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이걸 앞두고 선거를 향해 다가가면서 변화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이 변화일지 부정적인 방향이 변화일지 아직은 변화의 폭이 작아서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안철수 의원과 신당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